FB 메르쉨님 안녕하쎄요 아 라인하르트님도 안녀하세요 안녕하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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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쎄뚔 안녕하쎄요 막아드릴게요 또 도망갈께요 안녕하쎄요 안녕하쎄요 또 도망갈께요 힐 할께요 안녕하쎄요 안녕하쎄요 막을께요 도망갈께요 안녕하쎄요 망치 뺐다 에스라 망치 뺐다 아 방금 살짝 아쉬웠어요 호그? 호그가 더 맛있어 보이는데? 호그님 빨리 어때요? 호그님 빨리 오띠라고요? 호그야 나랑 놀아 안녕하쎄요 안녕하쎄요 어? 무비? 무비? 안녕하쎄요 무비? 안녕하쎄요 안녕하쎄요 하하하하하 안녕하쎄요 안녕하쎄요 살려는 드릴께 살려는 드릴께 살려는 드릴께 어허 갈고리 빠져오셨으면 어떡하려고요 잘 죽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흐흐흐 어쩔 수 없었어요 죽일 수 밖에 없었어 제가 다가오는 걸 어떡해 너 뭐임? 뭐임 디질래? 마상깔래? 씹세꺄 안녕하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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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와요 안녕하쎄요 한번 궁당해보실래요? 안녕하쎄요 또 죽어주시기 바라할께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행복댄스 안녕하쎄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안녕하쎄요 톡 어 안갈꺼에요 무 따워 무 따워 아시겠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목 따워 푸하 나 나 대신 갔구나 푸하 나 나 대신 갔구나 하하하하 아이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줍시다 자 니가 날 이길 수 있을거라 니가 날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해? 이렇게 하면은 웜콤 웜콤이야 이새끼야 안녕하쎄요 허그님 반갑습니다 허그님 반가워요 또 죽으실래요? 안녕히 계시고요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때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들? 호호 안 끌렸는데 어쩌지? 어쩌지 안 끌렸는데? 내가 무섭니? 와이 사우 세리오스 어 또온다 또온다 로드호그 개빡쳤다 로드호그 개빡쳤다 로드호그 개빡쳤다 로드호그 개빡쳤다 도망가 Hi Meat 3 야!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빰빰이 뇨호 뇨호 아카아 완벽한 딜 데미지 개설 또또댔어 또 태어났어 또또 또 죽고 싶었어? 왜 이렇게 죽는 걸 좋아한단단 저렇게 죽는 게 좋으면은 도와줘야지 암 암 얍 얍 태권도 합기도 얍 얍 얍 오호 드디어 하하하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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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어쩌려고 나이스 매크림 나이스 어깨빌 건데 안녕 하하하하하하 아 둘이 치기 맛있다 여기서 상대팀 추천 줘야지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옛날에 이러면 뒤돌아보고 나 한 대 때렸는데 요즘은 안 때리나 보네 너 빨리 이동해야 돼 모든 맵에서 내가 메이코 패스를 해봤거든 다 어디에 숨어야 되는지 다 알아 여긴 여기였어 아니 나 몸이 기억하는데? 지금쯤? 오우야야 발소리 이걸 야 이건 좀 놀라운데? 애들 수준이 많이 좋아졌는데 bac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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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렇게 시프트로 이것도 막아주고 방앞고 매크리 시프트 막아주고 여기 밑에 있는 메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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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이렇게 두번 피해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섬광을 시프트로 못피했다? 그럼 벽을 이용해서 두번피하는 센스 잘했어요 감사해요 어 피해주고 이렇게 점프로 이렇게 점프로 피해주고 어 한 번 더 피해주고 흐으으으으으우 툭 이거지 이거지 잘가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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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엘어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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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잡아주고 두명 컷 이거지?? 이거는 BJ 메이크패스의 기한이 났 것 더라 또 나타나... 또 속아... 또 속아... 또 속아 또 속아 어 primeiro 다시 너무 왔어 재원아? 아아악 어때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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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넘어 왔어 재원아 오케이 좋아 누구를 죽이지? 아무러어어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돼! 툭툭! 헤헿! 호라하아아아! 어흘리 잡았다! 툭! 툭툭! 오케이!! 이거야!!! 하하하핫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들어가. 빨리 나타나. 돈 죽이고 싶단 말이야. 빨리 나타나. 즐겨. 팽팽하게 맞서 싸워. 팽팽하게 맞서 싸워. 좀더 계랏필게. 뭐야하하하.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가준다. 아니면 메르시이ㅏㅏㅏㅏ! 메르시이이이이이이ㅏㅏㅏ오디가. 메르시이이이이이이이이 나랑 놔라. 베르시!!! 철이야! 철이야! 안녕 이러고 나가? 미안한데? 옛날 김재원인데 거의? 퍽퍽퍽퍽퍽퍽퍽 아 너무 행복해 이렇게 잡았었는데 반갑다 풍요나 반갑다 반가웠다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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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스테이너 여기서 야호호! 반갑다 너무 행복해 척척 피 Fu쉬 niejsillos 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커피스의 기약이 되것들아